마약인 필로폰을 사기 위해서 보험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긴 차만 골라서 일부러 사고를 냈습니다. 윤주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오피스텔로 들어갑니다.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려던 순간, 길에 서 있던 차가 갑자기 출발해 사고가 납니다. 재작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만 골라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 12명이 붙잡혔습니다. 보험사 의심을 피하기 위해 친동생이나 지인 이름으로 사고를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짜로 사고 내고 받은 돈 7천만 원으로 일부 피의자들은 필로폰을 구입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옷가게로 돌진합니다. 유리창은 다 깨졌고 가게는 엉망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충북 청주 복대동에서 SUV가 갓길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인도를 넘어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경찰은 여러 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운전자인 40대 여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